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인 에바종 이용을 자제하라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에바종은 호텔 예약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숙소에 지불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도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경찰이 프랑스 국적의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검토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도착했습니다.